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의 미시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이버 멀리 좀 치고 싶어요. 멀리 치고 싶은데, 치는 순간 그렇게 주변에서 체중이동을 하랍니다. 체중이동. 그런데 체중이동은 얼마큼 해야 돼요? 체중이동할 때 왼발로 다 보내야 돼요? 오른발에 남겨놔야 돼요? 아니면 오른발에 놓고 쳐요? 질문 진짜 많잖아요. 오늘 제가 타 스포츠와 비교를 하면서 쉽게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 수행! 이병옥 홀파트 네, 드라이버를 치는데 장타는 치고 싶죠. 그래서 열심히 치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요. 아하, 체중이동이 안 돼. 아하, 체중이동이 너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몸이 나가잖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생각은 많아지죠. 과연 나는 체중이동을 얼마나 해야 되고 그러면 백스윙을 해서 쫙 치러 갔을 때 이병옥이는 오른발을 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른발을 붙인 상태에서 돌려야 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 스윙을 보여주면서 얘들 봐, 이렇게 치니까 유연하게 멀리 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골퍼들은 체중을 넘기는 습관보다는 넘기지 못하는 게 더 안정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 제가 레슨을 할 때는 어떻게든 발을 떼면서 왼쪽의 체중이 다 넘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샷을 한다고 꼭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윙을 할 때는 여기에서 정말 왼쪽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스윙에 대해서 가장 비교가 쉬운 게 바로 야구입니다. 제가 야구를 할 때 진짜 잘 못 치는데 못 치는 경우가 뭐냐면 공이 어느 정도 왔을 때 내 몸에 중심을 놓고 때릴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앞쪽에 있을 때 대체로 이렇게 공을 치러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공이 어디쯤 왔을 때 들어서 내 몸 중앙에 놓고 빡 때리죠. 이때 보면 왼발로 체중이동이 다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요. 왼발로 체중이동이 다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지면 발력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왼발을 가서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는 그것도 좋지만 실제로 양발이 거의 붙어있는 느낌.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붙어있는 느낌에서 정말 우리 얼마 전에 다운스윙 파워락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야구 있으면 가서 이런 식으로 스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타를 정말 친다고 생각을 하면 왼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넘기게 되면 장타 의외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심하게 체중이동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뺏기면서 공을 내 몸 앞에 가둬두지 못하고 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진짜 약간 스컬드샷이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 꽂는 그런 스윙이 만들어지고 또 체중이동을 너무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쳐서 이건 탑핑이 되죠. 그래서 탑핑과 스컬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둘 다 탑핑의 미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드라이버를 멀리 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내 양발이 붙어있고 이때 뭐 뒤꿈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안에서 그냥 빡 때려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장타가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스윙 메커니즘을 생각하잖아요. 뭐 어떻게 와서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붙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스윙이 여러분 형태가 딱 됐으면 스탠스 넓게 벌려도 되고 여기에서 스윙을 한 다음에 내 몸에서 그냥 붙잡고 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몸 안에서 그냥 붙잡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한 2, 한 5, 6 정도 그렇게 세게 치지는 않았어요. 자 다시 여기에서 딱 잡고 이걸 갖다가 내 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서 스윙 형태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여기에서 꼬임을 더 해주면 훨씬 더 멀리 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힘을 쓰는 방법은 여기에서 발을 떼느냐 안 떼느냐 그게 사실은 질문의 핵심이었는데 저는 발을 떼느냐 안 떼느냐가 아니라 완전히 왼발로 올라가서 치는 것도 아니고 오른발이 남아서 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기서 돌리는 이게 이때 무릎은 뭐 펴져야 되냐 안 펴져야 되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은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임팩 순간은 제가 딱 어느 정도 무릎이 굽어져 있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쭉 펴지는 거 돌아가다가 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드렸던 레슨 내용이랑 거의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을 일정하게 좋은 터치를 만드는 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을 내 몸 정면 안에 가두어 놓고 치는 게 중요해요.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너무 뒤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뒤에 두게 되면 공이 너무 앞쪽에 있는데 이러한 것은 힘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확한 히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잘 치려고 그러기 보다는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할 때 좀 스트레스 넓게 벌리고 좀 겨련한 의지를 일단 먼저 가진 다음에 여기에서 부드럽게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약간 끝에 여운이 남는 듯한 여기에서 그 땅에 알받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일단 스윙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윙이 올라가서 정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딱 붙은 상태에서 완전히 발로 땅을 꽉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 과정이 이루어지면 왼쪽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스킬은 뭐예요? 그렇죠? 역시나 타이거 킥입니다. 당분간 타이거 킥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드라이버도 약간 하늘을 보게끔 이 윗날로 올라간 다음에 체중 만들어주면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세게 친다기보다는 이거 역시 쭉 뻗어서 힘을 안 드리고도 여러분들의 거리가 한 5m, 10m 이상을 더 칠 수 있는 게 바로 타이거 킥이죠. 이 기술을 꼭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훈련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처음에 잘 치려고 이런 걸 만들기 보다는 정말 내 몸 안에서 힘을 쓸 때 발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붙을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내 몸 안에 가둬놓고 때리는 몸 안에 가둬서 때리다가 마지막에 훈련이 되면 가서 여유롭게 앉았다가 팍 때리면 쭉 날아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레슨을 매일 아침에 6시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그냥 아침 라디오 듣듯이 그렇게 들으신다면 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골프에 접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